8월 4일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 회사가 썰렁한 느낌이다. 윗분들이 안 계시니 한결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회사에 올 수 있다니. 한편으론 내가 이렇게 마음 졸이며 회사 생활을 해왔나 싶어 억울한 느낌도 들었다. 사실 오늘 업무 시간에는 살짝 딴짓도 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 확인하려 들락날락하고 쇼핑 사이트 둘러보는데도 시간을 꽤 보낸 것 같다. 약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런 날도 있고 그런 거지. 사람이 어떻게 일만 할 수 있나?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무실에서의 여유였다. 4월 4일 Many people at the office are gone on vacation and the office has emptied out. I feel more comfortable now without anyone bossing me around. It's hard to believe that I can go to work feeling so relaxed. On the contrary, I was a bit sad because this proves how much stress I've been under at the office. Today, I spent some of my office hours on personal business. I checked out the most searched keywords on portal sites and spent hours browsing online shopping sites. I felt a little guilty. But how can a person concentrate only on work? There should be times like this once in a while. I don't remember the last time I felt so relaxed at the office. 네, 여성 김대리의 영어일기 8월 4일의 일기입니다. 휴가로 한산해진 사무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제일 처음에 회사가 썰렁한 느낌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영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Many people at the office are gone on vacation and the office has emptied out. 네, the office has emptied out 이렇게 얘기했죠. Empty는 비어있는 이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인데요. 여기서는 out을 붙여서 동사로 만들어 쓰고 있죠. 동사 다음에 up, down, out, in 이런 단어가 붙어서 소위 구동사라고 부르는 그런 동사 표현이 있는데요. 그 구동사 표현을 만들 때 원래는 형용사였던 그런 단어를 구동사 표현으로 만들면서 동사로 바꾸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닦는다고 할 때 clean up. 원래 clean은 형용사죠. 근데 이제 up을 붙이면서 clean up 이렇게 동사 표현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말끔하다라는 뜻을 지닌 tidy라는 단어에다가 up을 붙여가지고 tidy up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말끔하게 정리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런 식의 패턴이 많이 있습니다. 형용사가 구동사가 되면서 이렇게 동사로 바뀌는 그런 예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empty라는 형용사가 뒤에 out을 붙이면서 동사로 바뀌어서 empty out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가철이 되면 도심이, 서울 도심이 한산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서울 empties out during the vacation seaso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윗분들이 안 계시니 한결 마음이 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뭔가 간섭하는 윗사람이 없다 라는 말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네, 상관이나 보스를 뜻하는 boss라는 단어에다가 around를 붙여가지고 boss me around 이런 표현을 썼죠. 뭐 명사로 상관을 뜻하는데 동사로는 어떤 사람의 boss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 우리말로 따지면은 시어머니 노릇한다 이런 뜻을 지니죠, boss라는 단어는. 그래서 boss 다음에 사람을 넣고 around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한테 잔소리를 하거나 시어머니 노릇을 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특히 그 아내가 잔소리가 심하거나 아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런 말을 영어로 할 때 boss me around 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I hate my wife bussing me around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싫다 혹은 아내가 나한테 굴림하는 것이 싫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 boss around라는 표현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는 거죠.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회사 생활을 해왔다니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영어로 한번 들어보시면요. 네, 내가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다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앞서서 여유로운 마음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relaxed라는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는 comfortable라는 말을 썼는데 그와 반대로 마음을 졸이고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는 것은 under stress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사 under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도 how much stress I've been under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 under stress라는 표현을 쓰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격심한지는 스트레스 앞에 붙이는 형용사로 한정을 하면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under enormous stress라고 하거나 뭐 big, huge, heavy, 무겁고 크고 그런 것을 표현하는 말들을 앞에 붙이면 스트레스가 많다는 말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뭔가 이렇게 짐을 덜어준다는 의미 혹은 해소한다는 의미의 relieve를 써서 relieve stress라고 하거나 혹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뜻으로 reduce stress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윗사람들이 없으니까 업무 시간에 딴짓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뭐라고 영어로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네, personal business라고 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을 했다 이런 뜻으로 I spent some of my office hours on personal business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이나 근무하는 시간을 office hour라고 하죠. 그래서 뭐 교수가 연구실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office hou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개인적인 일이라고 할 때 personal 다음에 business를 썼는데요. 꼭 비즈니스가 아니어도 어떤 일을 business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잘 알려진 표현 중에 네 일이나 신경 써라 이런 뜻으로 mind your own business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앞자리를 따가지고 myob 이렇게만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 경우에도 business는 사업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어를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들어보시면요. I checked out the most searched keywords on portal sites and spent hours browsing online shopping sites. 네 뭐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데 결국 그 말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키워드니까 most searched for keywords 혹은 most searched keyword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라는 말을 다 영어로 표현하려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키워드 이 정도로만 영어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쇼핑 사이트를 둘러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둘러보다 라는 부분을 동사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들어보시면요. and spent hours browsing online shopping sites. 네 브라우스라는 동사가 나오죠. b-r-o-w-s-e 인데요. 우리가 잘 쓰는 익스플로러라든가 크롬과 같은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을 브라우저라고 얘기를 하죠. 이 브라우스에다가 ER을 붙여가지고 만든 명사형인데요. 이렇게 브라우스는 뭔가를 둘러보거나 구경하거나 특히 상점을 돌아본다 라는 뜻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어떤 공간을 돌아본다면은 돌아보면서 구경한다면은 브라우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무실에서의 여유였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라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I don't remember the last time I felt so relaxed at the office. 네 마지막으로 뭐뭐 한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없다. 이런 뜻으로 I don't remember the last time 뭐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마음이 편했던 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편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없다. 이 말로 오랜만에 느껴본다라는 의미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 don't remember the last time I felt so relaxed at the office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the last time을 마치 접속사처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주어 동사가 그냥 나오면 되죠. 그래서 the last time I felt so relaxed at the office. 그러니까 the last time 다음에 무슨 when 이런 거 관계부사 같은 거 붙일 필요가 없고요. 그냥 the last time I felt so relaxed 이런 식으로 the last time을 접속사처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있어요? 혹은 마지막으로 여자친구 있었던 게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려면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a girlfrien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I don't remember the last time. 이런 패턴이 뭐뭐 한지 오래되었다. 뭐 이런 의미를 전달할 때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무실이 한산하다는 얘기 주로 해봤는데요. 그 empty out처럼 형용사를 동서로 바꿔 쓰면서 표현하는 방법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 때는 전체사 under와 함께 쓴다. 그리고 포털 실시간 검색어 얘기도 했었고 어떤 쇼핑 사이트를 돌아본다 라고 할 때 쓰는 browse 이런 동서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8월 4일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 회사가 썰렁한 느낌이다. 윗분들이 안 계시니 한결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회사에 올 수 있다니. 한편으론 내가 이렇게 마음 졸이며 회사 생활을 해왔나 싶어 억울한 느낌도 들었다. 사실 오늘 업무 시간에는 살짝 딴짓도 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 확인하려 들락날락하고 쇼핑 사이트 둘러보는데도 시간을 꽤 보낸 것 같다. 약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런 날도 있고 그런 거지. 사람이 어떻게 일만 할 수 있나?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무실에서의 여유였다. I don't remember the last time I felt so relaxed at the office.